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온스크롤 스타트 이벤트와 올웨이즈 트리거 스크롤 스타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스크롤 스타트 이벤트는 세로 방향 스크롤이 상단에 닿을 때 발생합니다. 세로 스크롤이 상단에 닿을 때마다 온스크롤 스타트 이벤트를 발생시키려면 올웨이즈 트리거 스크롤 스타트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에는 온스크롤 스타트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예제는 세로 방향의 스크롤이 그리드뷰 상단에 닿을 때마다 지정한 메시지를 얼러스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세로 방향의 스크롤을 상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정한 메시지가 얼러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는 최초 한 번만 발생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올웨이즈 트리거 스크롤 스타트 속성 갑질 투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세로 방향의 스크롤이 그리드뷰 상단에 닿을 때마다 매번 온스크롤 스타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지정한 메시지도 매번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